안녕하십니까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에 깊은 성경연구의 중요성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한국에 와서 여러 부류의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 성경연구에 대한 관념이 사람마다 서로 다른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신천지인들의 경우에는 성경은 연구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주장하면서 이만희 총회장만이 성경을 올바로 해석할 수 있는 약속의 목자이기 때문에 성경을 연구할 것이 아니라 그분의 설명을 마음가운데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구원의 길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한글 성경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기에 충분하지 굳이 히브리어나 헬라어 성경을 연구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어나 헬라어를 하지 못하는 한국 사람들도 한국말 성경으로 충분히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굳이 헬라어나 히브리어를 연구할 필요는 없다 라고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그래도 성경을 좀 자세히 알기 위해서 여러가지 번역, 킹제임스 성경, 굿뉴스 바이블, 뉴 인터내셔널 바이블, 이러한 여러가지 번역 성경들을 비교하면서 성경을 연구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성경 연구는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일까 하는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성경을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에서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한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말씀은 다르게 생각하면 1.1획조차도 그거를 변개하거나 고치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 1.1획 속에도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기 때문에 그것을 살펴보고자 노력하는 사람은 그 1.1획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자문 30장 6절에 보시면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호세야 6장 2절에 보시면 이틀 후에 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틀 후에 여호와께서 우리들을 살리시고 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여러분께서 원어선경을 보시면 이 후에 라고 하는 후자가 원어선경에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보는 한글 성경이나 영어선경은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에 첨가해서 번역을 한 내용을 저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이 자문서에서 우리에게 주는 이 경고 여호와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라고 하는 이 경고를 저희가 진정으로 순종하기 원한다면 원어선경을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현재 보고 있는 이 번역성경 한글 성경이나 영어선경은 전부 다 원문을 번역한 것이기 때문에 그 번역한 사람이 얼마나 충실하게 그 내용을 번역했느냐에 따라서 그 말씀을 더한 부분도 있고 또 뺀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희가 이 자문서의 말씀대로 여호와의 말씀에 더하거나 가감하지 말라 하셨는데요. 더하거나 혹은 뺐는지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원어선경을 살펴보지 않고는 이 말씀을 저희가 올바로 순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5장 4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분의 말씀을 다 마치신 다음에 베드로에게 명령하시기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시고 라고 하는 그 뜻은 자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성경 말씀을 완성해서 저희들에게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말씀을 깊이 연구하는 사람들 중에 그물을 내리라 이 그물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그물인데요.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렸을 때 많은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는 자들이 결국은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교훈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 마가복음 4장에 보시면 이 네 가지 밭의 비유가 나오는데 길가에 떨어진 씨 또 가시밭에 떨어진 씨 돌밭에 떨어진 씨 또 옥토에 떨어진 씨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돌밭에 떨어진 씨를 보면 흙이 깊지 않기 때문에 해가 나올 때 그 뿌리가 타버려서 말라버린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돌밭 청중은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이 돌밭 청중입니다. 이 돌밭에 뿌려진 씨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즉시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하지만 그 뿌리가 깊이 박혀 있지 않습니다. 흙이 깊지 않기 때문에 뿌리가 깊지 않고 해가 나올 때 그 뿌리가 타버려서 말라버린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해가 난다 라고 하는 것은요 이것은 여러분께서 마태복음 13장 41절로 기억하는데요 여기에 보시면 풀묻불과 같은 날이 이른다 라고 말했는데요 이 풀묻불과 같은 날은 바로 재림전 7년의 기간을 말합니다. 재림전 7년의 기간은 요셉의 이야기에서 7년 동안의 흉년 기간을 말하는데 2023년 4월 1일부터 이 7년의 기간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에 의인들은 태양과 같이 빛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때의 돌밭 청중들은 전부 다 타버리고 말라버리게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인데요 우리가 이 흙이 깊지 아니하면 비록 진리를 받아들였다 하더라도 환란이나 핍박이 올 때 그 진리를 떠나서 진리를 배척하는 자의 길에 서게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열두 사도 이 열두 제자들조차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전부 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나갔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돌밭 청중과 같이 진리의 말씀을 즉시 받아들이기는 했지만 그 마음 가운데 깊이 뿌리 내려있는 신앙이 없다면 저희들은 환란과 핍박이 오게 되는 2023년도가 되면 전부 다 예수님을 떠나서 예수님을 반대하는 무리에 가담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6장에 보시면 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깊이 파고 그 기초를 반석 위에 짓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말씀을 듣고 실제로 순종 또는 행동하는 사람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요 신사적이기 때문에 간절히 말씀을 상고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 신사적이다 이 신사적이다 라고 하는 이 단어는 여러분께서 누가복음 19장에 가시면 여기에 귀인이 나옵니다. 귀인 이 귀인이 왕권을 받기 위해서 먼 나라로 여행을 떠난다 라는 말이 있는데 이 귀인이 바로 신사적인 사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베레아 사람은 신사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상고한다 깊이 연구한다 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단위에서 12장에 보시면 악한 자는 어느 누구도 깨달을 수 없지만 오직 지혜로운 사람은 1335일을 깨닫게 된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1335일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악한 자들이다 라고 하는 뜻이고 1335일을 깨닫게 되는 사람은 지혜로운 처녀들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요. 여러분께서 이 1335일의 비밀을 깨닫기 위해서는요. 성경을 깊이 있게 연구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악한 자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지혜로운 자로 남을 것인가 하는 것은 여러분께서 성경을 깊이 연구하고 이 1335일의 비밀을 마음가운데 확실히 깨닫게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그렇게 노력하지 아니하면 결국은 악한 자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서 34장 16절에 너희들은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살펴보라 그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또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것들을 명하셨고 여호와의 신이 그것들을 모으셨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요. 영생의 책입니다. 영생. 그리고 이 성경은 전능자가 바로 이 성경책의 저자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책은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해야 하는 책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 속에서 전능자께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들은요. 우리들에게 있어서 영원한 생명의 그 열쇠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살펴야 한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말라기서 4장 1절에 보시면 1절과 4절에 보시면 풀묻불과 같은 날이 이제 앞으로 이르게 될 것인데 이 풀묻불과 같은 날은 재림전 7년이라고 말씀드렸죠. 너희들은 내가 호랩산에서 모세에게 명령한 율법을 너희가 연구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디모데 후서 2장 15절로 기억하는데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변하여 부족함이 없는 자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힘쓰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저희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살피는 것은요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전능자께서 저희들에게 이 영생의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가 이 영생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선물에 대해서 마땅히 그 가치를 인식한다면 그 영생이라고 하는 그 선물을 얻기 위해서 전능자께서 전능자께서 주신 성경 말씀을 연구하고자 하는 그 태도가 정말 진지하게 온 마음을 다해서 연구하고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해서 능력을 베푸신다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영생의 말씀을 주신 전능자께서는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새로운 마음을 주실 수 있는 창조주이십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어느 누구든지 남녀 노소 물혼대소하고 어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라고 약속을 하셨는데요. 아브라함이 나이가 백세가 되어서 정말 믿을 수 없는 아기를 낳을 수 없는 나이가 되었을 때 그때의 이삭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자신의 형편을 보면 내가 도무지 이 성경 말씀을 정말 깊이 있게 연구하는 건 불가능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전능자를 믿는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은 그 전능자는 나를 만드신 분이고 나를 재창조하실 수 있는 분이고 내 마음 가운데 지혜를 주실 수 있는 창조주라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우리의 태도인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저희가 지금 이 마지막 역사의 한 장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깨닫고 영생에 들어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남다른 열심과 정렬을 갖고 성경을 연구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그 노력을 즉시 알아보시고 여러분께 하늘의 지혜와 성령을 주셔서 이 영생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지난 2000년 동안에 어느 누구도 깨닫지 못했던 놀라운 진리의 생명의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깨닫게 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인 것을 믿고 여러분께서 성경연구에 노력을 기울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8년이 되었는데요. 2013년 1월 23일부터 이제 8년 동안 제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 면에서 깨닫게 된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이 기별을 전하고 있는데요. 정말 저희가 이 마지막 끝에 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멸망의 길로 갈 것입니다. 하지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위해서 힘쓰는 자들은 생명의 길로 들어갈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시므로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성경연구에 매진함으로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깨닫게 되는 여러분과 저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